아메리칸 헤어리스 테리어 미국 원산의 소형견으로 레테리어의 돌연변이로 탄생한 품종이다. 미국 원산이며 레테리어의 돌연변이로 발생한 품종이다. 1800년대 후반 뛰어난 쥐사냥꾼인 레테리어는 영국의 광부들과 함께 영국에서 미국의 시골로 유입되었는데 1972년 루이즈애나의 윌리와 에드윈 스콧의 레테리어가 털없는 강아지 낳았고 이 강아지로부터 본 품종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2016년 미국에서 정식 품종으로 등록되었다. 키는 30에서 41cm, 5.4에서 7.2kg이다.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근육질 체형이며 체고보다 몸길이가 약간 더 길다. 둔부는 적당히 짧고 약간 아체형이다. 갈비뼈는 잘 튀어나와 넓고 튼튼한 등 모양을 갖는다. 앞다리는 어느 각도에서 보아도 곧고 튼튼하며 발은 작은 타원형이다. 두 개의 발가락이 다른 발가락보다 약간 더 길다. 머리는 뭉툭한 쇠기 모양이며 신체 크기에 비례한다. 눈 색깔은 어두운 갈색부터 호박색, 헤이즐색까지 몸의 색깔에 따라 다양하다. 털이 없지만 광택이 난다. 약간의 잔털을 가지고 태어나며 생후 8에서 10주에는 완전히 없어진다. 성견의 몸에는 짧고 아주 가는 털이 있을 수 있다. 색상은 살구색, 검정색, 레몬색, 푸른빛의 휘색, 초콜릿색이 일반적이며 붉은색에 흰색 얼룩이 있기도 하다. 털이 거의 없기 때문에 부드러운 브러쉬로 일주일에 한 번 짧게 털을 빚고 필요할 때에만 목욕을 하는 것이 좋다. 자외선과 주의에 주의하는 것이 좋다. 모든 품종이 그렇듯 조기 사회화 훈련이 권장된다. 약 7주에서 4개월 사이에 다양한 사람들과 장소, 상황에 노출시키면 적응력이 좋은 성견으로 자라는데 도움이 된다. 활동적인 것을 좋아하지만 실내 적응력도 뛰어난 편이다. 사람이나 다른 개와 노는 것을 좋아한다. 건강하고 오래 사는 편이지만 고관절 이형성증, 심장질환, 슬개골탈구 및 대퇴골두, 괴사증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으며 피부질환이 드물게 나타난다. 수명은 14에서 16년이다.